미 항공우주공 나사가 화성탐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UFO 형태의 새로운 착륙장치를 공개했습니다. 첫 시험비행을 치렀는데 나사는 일부 결점을 보완해서 내년 여름에 다시 시험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미 해군기지 UFO 비행접시처럼 생긴 비행체가 축구장 크기의 기구에 매달린 채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부풀어 오르고 비행체가 서서히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지름 33미터의 원형 비행체는 나사가 개발 중인 화성탐사용 착륙장치입니다. 정밀 화성탐사를 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새로운 착륙장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착륙장치는 이전보다 2배는 많은 2톤 이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륨 풍선과 로켓을 이용해 우주 상공으로 올라간 착륙장치는 지구로 낙하하는데 안전한 착지를 위해 도넛 모양의 보호장치와 낙하산을 이용합니다. 도넛 모양의 보호장치가 팽창하면 착륙장치의 테두리가 증가하면서 공기저항으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어 지름 30미터의 대형 낙하산을 이용해 사뿐히 착륙하는 겁니다. 이번 시험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평가받지만 대형 낙하산이 완전히 펴지지 않았고 착륙 위치도 조금 어긋났습니다. 나사는 이번에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내년 여름 재시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